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3월 학평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4월 학평이 있었죠. 이 4월 학평이요. 3월 학평을 치고 나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문항이 아니었나, 다소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N수생이 합류가 되는 6월 모평에선 본인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념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4월 학평으로 자신감을 얻었던 그리고 이제 나 이제 화학을 좀 할 수 있나봐 라고 방심을 하신 학생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4월 학평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6월 모평 전까지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6월 모평 전까지 킬러 문항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 미루지 마시고요. 내가 금속의 반응성을 일관화된 풀이로 상황 정리를 잘 하면서 금속의 반응성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중화 반응의 속도를 조금 붙여서 액성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집중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 킬러 세문항에 대한 4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심화된 문제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개념은 빠뜨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4월 학평 이후에 현강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실수. 선생님 저 2점짜리를 2개를 틀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50점이에요. 그래도 킬러는 다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실수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 내가 많이 실수하는 유형의 문제가 뭔지를 반드시 6월 모평 전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틀린 문항을 고르시어 했는데 맞는 문항을 골랐다든지 가를 나로 봤다든지 x보다 y가 작다라는 문항에서 실수를 해서 문항을 잘못 봤다든지 단순 정량적인 계산에 있어서 실수가 나왔다든지 본인이 자주 하는, 자주 실수하는 그 패턴의 문항을 반드시 잡으셔서 이때 문제를 학생들이 푸는 걸 쭉 보면 쉬운 문항은 풀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너 이 문제 풀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 아는 거여서요.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죠. 자신의 실수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 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쉬운 문제인데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지? 그런 걸 알면 좀 더 조심해서 문제를 다루시게 되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위축이 된 학생들. 선생님 저 6월에 수능에 또 실수하면 어떡해요? 또 실수 나올 것 같아요. 자, 위축이 되셔서도 안 돼요. 실수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위축이 되면 더 실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위축을 하시는 것도 안 좋죠. 자, 이 두 학생 모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오답노트만 하는 게 없어요. 오답노트를 하실 땐 그 문제 해설 과정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 나가보시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내가 파악이 돼요. 자신을 6월 전까지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6월 모평 이전까지요. 난이도 있는, 깊이 있는 문제, 킬러 문항으로 쭉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잦은지에 대해서 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서 6월 모평 전까지 공부를 쭉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6월 모평에는 N수생이 합류가 되는 그 시험에 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 수능은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야 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6월 모평 전까지요. 여러분, 킬러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4월 학평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직 과탐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거죠.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과탐 공부를 바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6월 이후에 과탐은 시작하면 되라는 학생들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모평 전까지 나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6월 모평에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